아들이 용돈 주는 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세요? 용돈이요? 회사원이기 때문에 월급이 뭐 그렇게 빠듯하죠. 그러니까 용돈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저축을 잘 해가지고 잘 사는 것만 바랄 뿐이에요. 그리고 쟤네들이 나한테 잘하는 거는 생일 때 생일 때라든가 무슨 때 때 잘하는 거 선물해요 용돈이든 생일이든 그래도 뭐 딱 주시면 굉장히 기분 주고 있잖아요. 기분 좋죠. 받아서 안 좋은 사람은 어딨어요. 그렇지만 나는 애들한테 용돈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. 내가 지금 현재 벌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받아야 돼요. 저번에 경우 보니까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. 우렁이라든지 마진머 고등어라든지 이런 걸 직접 사다가죠. 진짜 그런 거 장을 봐서? 네 그러면 그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엄마는 그냥 무조건 돈만 달래요.